오오옹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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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하여간 내 그 감이 나는 컸다있는 법이 생겨나고 내 derived 한 번의 진주에선 난 랩란을 진주하는 것 같아 진주하던 막 던져뽕에 일어서 마주기에 나는 절대 눈치지 않지 랩 한 땐 나의 모인 기억 이곳이 바로 나의 노인 턱 예 하지만 난 하 affiliate 지켜 왜냐면 힙합의 예인들 가르쳤 봤지 네 자신에게 마야세계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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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오오오 한 번 더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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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이유는 제 비트박스 실력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제 비트박스가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리듬을 구현했기 때문에 그 리듬을 듣고 즐거우신거죠. 그래서 리듬을 잘 활용하는 건 굉장히 치룡적인 겁니다. 이 노래는 원래 윤슬씨 노래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맞죠? 참 좋은 노래입니다. 이렇게 좀 갈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윤글라드. 인간이다 내가. 비계가 아니다. 이게 인간의 커존성이죠. 노래나 이런 걸 꼭 해야 될 때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를 꺼내려고 하면 충분합니다. 아 혼자들께 좀 아깝네? 내가 좀 가르쳐줄게. 그런 마음을 좀 덜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꿈의 뱅이야. 내 꿈의 뱅이야. 내 꿈의 뱅이야. 내 꿈의 뱅이야. 더 공간 한 개. 제가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주시죠. 네. 보았던 기억 더 하나야 돼요? 고등학교 학생생들. 어. 사진 되게 많이 찍었고. 뭐 생일. 뭐 생일자들. 별마다 모아가지고. 생일 같은. 긍정적인. 성격이 있었네요. 아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긍정을 나눠주셔야 돼요. 아 맞아요. 네. 긍정적인 비족한 분들을 할 때. 이렇게 쭉. 같이 나눠주고. 공감해주고. 음악도 같이 틀어두고. 그렇죠. 그런 거만. 그런 것 같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그 매티어 입고 다녔거든요. 창고 그 매티어 입을 때. 네네. 나물 후렴 대급지 있잖아요. 네. 그걸 맨날 입고 다녔는데. 옷이 너무 예쁜 거에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창고랑 랩에 모두 관심을 가져가서. 아예 이제 슈니서머니를 보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 친구가 지는 시간보다. 네. 제가 일하신 채널 흑 Whoever mentioned her. 혹시 잘 알고 지나도 안 보고 있어요? 목록은 원래 저한테 가진 앤 υotch 뽁 nouveau거야. 같이 이런 랩으로 틀어버린 거라. 이 친구가 인사한 입학 Multiple щоб eth. 이번 시즌의 항상 큰거짓입니다. 지금 그런거 불러ressive. 근데 그냥 비 adventure 주 DRC whirlwind 축하. DOMS 축하. 이번 시즌의 매 Ink фраз ol. 1,2,3,4,4,5,5,5 여기서 만났네 한 대 이게 춤으로 순하게인 거야 그리고 배틀이란 게 생겨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기분이 나눠서 춤을 추는 건데 춤을 추면은 사이가 어떻게 돼요? 좋아해요 사람이 어디서 다 풀려서 그래서 Warner가 배틀이라는 특정 디스 배틀이라는 말을 잘 못쓰는거 아니구요. 디스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늘 디스가 일어났대요. 정치인들끼리도 디스하고, 기업들끼리도 디스하고, 강경씨랑 미리 디스, 주류저도 디스하고. 디스는 뭐, 디스는 인간의 양상이 아니라 모든게 다 디스야. 그때 이제 자꾸 디스를 힙합에 노후적으로 찌인것만 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디스적인 상황을 평화로운 파티로 만들고자 한것이 디스 토끼의 힙합의 모습이었구요. 감사합니다.